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등호사인 프로야구 부산 베어스가 자유계약선수 파 자격을 얻어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한 민병헌의 보상선수로 외야수 백민기 27을 5일 지명했다. 백민기는 학동촉 강남 중성남고 중앙대 출신이다. 2013년 신인드래프트 5라운드 전체 45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고 2015시즌 중반 입대했다. 키 185cm 몸무게 85 신체 조건에 백민기는 기동력이 좋고 센스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. 이번 지명은 구단의 미래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부산은 잠재력이 풍부하고 군 문제까지 해결한 백민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. ksw08골뱅이 이너.co.kr 2017년 12월 5일 17.14 송고 12월 6일 19.15 송고